여기가서 동영상 누르시면 하스스톤 올라가고 있습니다 흑마네요 뭐지? 왜 이걸 때려줬지? 정체가 뭐예요 그냥 뭔가 순간 쉴 수 있겠죠? 아 서큐전 타임 타이밍에 거울쌍을 지금 쓰기는 너머지는 구리겠죠 얘 깔아놓고 다음 턴에 불자국으로 죽이고 버립시다 서큐랑 바꿔야겠네 이거는 생각해본 하스스톤 캐시템이 있는데요 아 헐 이러면 방법이 없다 어차피 낼게 없는거 같아요 얘도 뭐든 하수인을 깔아야되요 지금 내 발명품이 맘에 들게 와 들고있었네 이걸 내 발명품이 맘에 들게 큰일났다 으아악 으아악 으아앙 으아악 으아악 많이 말렸어요 많이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 으아 큰일 났다 한턴만 더 버티면 되는데 핸드가 없으니까 버티면 돼요 버티면 나이스 와 어둠야살이 있네 어워링 있었네 바쁘다 바쁘다고 임마 아아 잡던 핸드 두개 헐 흠 헉 휙 으흠 크으웅 좌꺼만요 ynen 안토에 얼창을 지금 쓰는게 현명하냐 1, 6, 아니면 그냥 잡고마냐 나의 운명은 쟤 핸드가 없어가지고 으아 갓때미가 나오네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한턴 버텼다 7, 8, 9로 한턴 버티고 일단 블리자드 안토로 칠까 이걸 차라리? 안토로 칠까 아니다 지금은 도발 필요하고 일단 한번 더 올려놓고 아 쫄깃하네 아 아 아 아 퀘스트를 주시오 십자군을 위하여 버텼다 나이스 불기둥으로 쓸고 뒤를 볼 때가 아니네 각제 2번 턴 버티면 이깁니다 버티면 끝 아 아 쫄깃하네 크으으으 으 으으으으Φ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빙결잼 승리! 나이스! 와아... 펄스 성공! 저희 까지! 갑답! 하이 마약 엄청나게 아래 충격 30 천안 40